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쭈습니까? 초콜릿 말투 마르기 와... 맛있다 고기 소중한 무는 먹으면 정말reu beginn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멸치 처음에는 고춧가루가 많아서 밖에서 간장에 고춧가루가 차가운 예전에는 고춧가루가 고춧가루가 있어요 희망하고 달고 쫄깃하고요 이제 소리도 시원하게 먹었지만 계속 먹었지만 당면이 언제 먹었는지 그럼 이 소금이 더 좋아서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맛있었지만 먹었을 때 소스 근데 우후 I like it Yeah, I like it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콩나물 음~~ 엄청 잘어울려요 엄청 잘어울려요 너무 조금되었어요 오랜만에 음료가 너무 좋아서 제가 먹음이狂언한 음색을 잃은 면이 다 먹어요 짠 이번 영상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